이 아기무스가 바로 며칠 전 우리집 정원에서 흩어져서 돌아다니던 어미 무스를 만난 후 갑자기 엄마 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어미의 젖을 빨아먹었던 그 아기무스입니다. 가까이서 보니까 귀엽게 생겼죠? 냠냠 짝짝 맛있게 먹네요. 이 아기무스는 제가 보기에는 암컷인 것 같아요. 뿔이 없고 그리고 그 생긴 모양새가 암컷처럼 등에 뿔로 폭이 올라와 있네요. 그리고 이 무스는 지금 뭘 먹고 있냐면 작년에 심어 놓았던 옥수수 대에 말랐던 옥수수 대들을 지금 먹고 있는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